오늘 어떤 간증 4.3.2.5 어떤 간증을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축도와 중부기도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장차오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만하시미 오늘 어떤 간증 4.3.2.5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 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범사위에 이 나라의 민족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주다 중부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명하느니 지금 문제가 있어서 두 손을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 주님 피묻은 손을 안 써요. 이들이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지금 이 시간에 모든 문제가 나사리에서도 깨끗게 치유될지어다. 깨끗게 해결될지어다. 나사리에서도 어떤 문제가 됐든지 문제 문제마다 주님 피묻은 손을 안 써요. 지금은 이 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또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부 이혼 소송이 해결될지어다. 이혼 소송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지어다. 부부 사이가 해결될지어다. 우사이가 해결될지다. 고부관계가 해결될지다. 고부관계가 해결될지다. 이웃간의 층간소음이 해결될지다. 층간소음 다툼이 해결될지다. 모녀사이가 해결될지다. 모녀사이가 해결될지다. 모자사이가 해결될지다. 모자사이가 해결될지다. 부녀사이가 해결될지다. 부녀사이가 해결될지다. 또한 자녀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믿음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다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다 여러가지 또한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여러가지 문제의 문제마다 믿음으로 선언자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지다 나살스의 모든 문제가 믿음으로 손을 얹자마다 어떠한 문제가 됐든지 지금 이 시간에 해결될지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살스의 수명한 언니 지금 믿음으로 질병부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 쌓여서 깨끗게 이 시간에 지금 어떠한 질병이 됐든지 깨끗게 체험을 받을지어다 나살스도 깨끗게 체험을 받을지어다 각종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한 병이 떠나갈지어다 각종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한 병이 떠나가라 지금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간암이 치유될지다 또한 대장암이 치유될지다 난수암이 치유될지다 자궁경부암이 치유될지다 설암이 치유될지다 설암이 엄청 큰 빛을 내네요 95%가 치유됐고 오른쪽은 치유는데 왼쪽부터 약간 회색이 있어요 오른쪽은 빛이 환해요 설암환자가 낫고 있습니다 주님이 임하셨습니다 설암환자가 낫습니다 오늘 낫습니다 설암환자 지금 낫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설암환자가 낫습니다 설암환자가 낫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각종 암병이 떠나갈지어다 백혈병이 떠나갈지어다 설암환자가 낫습니다 이 나신 분은 어떤 간증에 글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궁경부암이 치유될지어다 각종 암병이 떠나갈지어다 미름으로 손원전자마다 다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간암이 치유될지어다 아토스 피부염이 치유될지어다 또한 폐계력이 치유될지어다 폐암이 치유될지어다 통풍이 치유될지어다 통풍이 치유될지어다 당뇨가 치유될지어다 당뇨가 치유될지어다 고혈압이 치유될지어다 고혈압이 치유될지어다 고질증이 치유될지어다 고질증이 치유될지어다 고질증이 치유될지어다 저혈압이 치유될지어다 저혈압이 치유될지어다 저혈압이 치유될지어다 저혈압이 치유될지어다 SBS, 피아이, 후 도함이 치유될지다 SBS, 피아이, 안구건조증이 치유될지다 안구건조증이 치유될지다 구간건조증이 치유될지다 조상 저쭉귀신이 끊어질지다 조상 저쭉귀신이 끊어지고 또한 군대 귀신이 떠나갈지다 군대 귀신이 떠나갈지다 각종 스트레스가 따라갈지다 불면증이 치료될지다 또한 변비가 치료될지다 치매가 치료될지다 치매가 치료될지다 치매 환자가 호조를 보입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SPS 치매 환자가 치료될지다 또한 여러가지 질병 질병마다 다 주님이 피무수수환사에서 다 깨끗게 치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떠한 질병이 됐든 간에 믿음으로 손 놓은 자마다 다 지금 이 시간에 깨끗게 치움을 받을지하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혈암이 95%가 났는데 마지막에 흰빛이 들어가면서 다 났어요 그분은 어떤 간증 밑에다 글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재발하지 않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간증 4,3,2,5 설돌들으신 사랑한 성도를 위해서 오늘 기도했는데 사람 환자가 났습니다 글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나으신 분은 오늘 중복의도 끝내겠습니다 남은